도시시 왔습니다. 대회에 가는거에요. 우와 진짜 에스로 돌아버리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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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미모를 감췄뿌나. 화이트를 앞에 당긴거 같은데. 좀 뭐죠? 넓잖아. 언니 잘 칠 수 있나? 뭘 봐줘? 그런소를 하지마라. 2년만 지나면 이제 봐주는거 없다. 안된다. 제일 잘 치면서 척한다. 티도 좋은걸로 한번 바꿨네. 전에 파란거였잖아. 조신하이채라. 저 무섭은 언니들 오기전에 쳐라 빨리. 대단히 전화시켰는데. 알고 있다. 겸손이 지나치면 망한다. 가운데로 잘 갔지? 한명이 천원짜리 경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 저렴하게 치네 최대한 멀리 갔네. 저 캐디님 이거 파포 맞죠? 파포. 언니하고 똑같이 왔네. 탄도가 좀 나아졌어 전에 보다. 아이고. 아따 풀 많이 올라왔네. 아니 그 앞에. 어. 그 앞에 하나 돼 있잖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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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읆. 마크를 안 갈 것 같다.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어이구야 이거 저 껍데기도 뽑겠죠 아 이건 짧다 짧아도 아따 멀리 보냈다 좀 사살치지 그럼 많이 빠르단 얘기인가요? 중간 정도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비가 왔다 계속 그래도 딸 넣지 운수가 한번 해봐라 같이 해드리죠 아카비 오오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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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으로 입니다 아 오늘 대회 해가지고 아 그래도 비가가 되게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 완전 다 말랐던 으 으 으 아 으 으 야 두번째 올리도 이리치면 어떻게 으 저거 나무 밑에 나무 안마기 조심해 바줏띠 잘쳐라 150명 아이고 깠다 여기서 굿샷 아이고 좋다 아까 밥 먹었잖아 또 넣으려고 아니 하고 뒤로 아니 눈이 많은거 보고 아니 아니 눈이 많은거 보고 봐봐 이야 우와 진짜 S로 들어와버리네 한 5m 될까요? 일단 어느쪽으로 가야되잖아 이제 어느쪽으로 아 약했다 오 들어갔다 아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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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잘했어요 롱그그인데 잡으리 잡으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쎄다 이거 뭐 포기하겠는데 욕심이 화를 불렀네 욕심이 아니고 계속 여기서만 저 까리게 엄마를 불렀다 태울 줄 알았지 엄마를 욕심이랑 둘 다 안길래 여기 좀? 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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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양파하나 어 가있다 때린다 엄마나 못 미루고 지금 크노 엄마나 라이 없어요 안 먹더라